우리 DNS가 돌아가는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크게 세 가지 파트예요 첫 번째 파트는 도메인을 사는 거예요 서버 운영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산 도메인에다가 IP를 연결시켜서 그 도메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 IP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하는 일인데 어떤 도메인으로 접속하려고 했을 때 그 도메인의 IP를 클라이언트가 알아내는 것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씩 따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봅시다 이게 어렵게 하면 끝도 없는데 그냥 그 의인화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거 이해 못 한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메인을 쓰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도 도메인을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모르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뒤돌아서만 까먹을 수도 있고 트러블 슈팅도 어렵겠죠 몰라도 되지만 알려고 노력은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도메인을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이 컴퓨터가 서버고요 IP가 93입니다 그리고 이그젬플 닷컴이라는 도메인을 연결하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도메인을 일단 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레지스터라고 하는 등록 대행자 구매 대행을 해주는 회사를 찾아가서 나 이그젬플 닷컴 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단네임즈 또 가비아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고대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AWS 라우트 53이 바로 도메인을 구매하는 것을 대행해 줍니다 구매 대행 업체예요 저는 구매 대행 업체에게 이그젬플 닷컴 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구매 대행자는 이 도메인의 끝에 있는 주소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탑 레벨 도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닷컴, 닷넷, kr, org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각각의 탑 레벨 도메인마다 관리하는 기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닷컴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레지스트리, 이 등록소가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라고 쳐봅시다 그런 걸 등록소, 영어로는 레지스트리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닷컴의 레지스트리에게 등록자가 이그젬플 닷컴이라고 하는 이 도메인을 이 사람이 살려고 합니다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등록소에서는 닷컴의 레지스트리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럼 끝이에요 즉, 도메인은 사야 된다 그걸 누구한테 사냐? 등록대행자를 통해서 등록소에게서 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도메인을 샀으면 뭐예요? 이 도메인에 IP를 연결해야죠 그걸 하는 방법이 이 파트인데요 일단은 어떤 도메인에 IP가 무엇인지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서비스 하려면 도메인 네임 서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컴퓨터 한 대를 장만해서 거기다가 도메인 네임 서버라는 걸 깔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걸 서비스로서 제공해주는 회사가 제공하는 도메인 네임 서버를 써도 되겠죠 라우트 53은 바로 그런 일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메인 네임 서버를 임대해 주는 것 라우트 53의 핵심 기능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도메인 네임 서버를 장만했다 그러면 그 서버에다가 세팅하는 거예요 example.com의 주소는 93.184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될까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com의 레지스트리에게 example.com이라는 도메인을 관리하는 도메인 네임 서버가 a.iana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걸 누가 알려주냐? 레지스터가 등록대행자가 등록소에게 example.com에 대한 정보는 a.iana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이 도메인 네임 서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도메인 네임 서버에 example.com에 name 서버는 a.iana이다 라고 기록해 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등록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즉, 다시요 도메인과 IP를 매칭하는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도메인의 IP가 다른 걸로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도메인 네임 서버에 여기 있는 이 IP 주소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것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어렵죠?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의 서버에 접속하려고 하는 이 클라이언트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example.com이라고 했을 때 93.184를 알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 끝납니다 이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저걸 쓰려면 인터넷에 연결해야겠죠 인터넷에 연결하려고 랜선을 꽂거나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순간에 마법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 통신을 제공하는 사업자 있잖아요 그 사업자가 이 컴퓨터가 사용할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를 자동으로 세팅해줘요 마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1.1.1.1 이라고 하는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도메인 네임 서버가 세팅되었다 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클라이언트는 언제나 어떤 도메인에 도메인에 접속하려고 하면 IP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 IP를 언제나 이 도메인 네임 서버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example.com의 IP를 알아내는 과정을 얘기해봅시다 이 웹브라우저를 켜놓고 example.com이라고 치고 엔터를 땅 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1.2.1.1에 해당되는 도메인 네임 서버에게 물어봐요 example.com의 IP가 뭐냐 근데 얘가 지금 알고 있나요? 모르겠죠 자기한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물어물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한테 물어보도록 약속되어 있냐면 root name 서버에게 물어보도록 약속되어 있고 root name 서버가 누구냐? 라고 하는 정보는 모든 name 서버에 적혀 있어요 상수로 상수라는 말 몰라도 괜찮은데 그냥 박혀 있어요 그것만큼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dns 서버는 a.root서버스.net 이라고 하는 저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한테 example.com의 IP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 있는 root name 서버는 모르잖아요 대신에 뭘 알 수 있어요? .com이라고 하는 주소를 관리하는 등록소가 어떤 name 서버를 운영하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거는 알아야 돼요 약속이에요 그러면 .com의 name 서버가 이거다라는 그 정보를 보고 아 그거는 a.gtld한테 물어봐요 라고 응답해줍니다 그러면 이 dns 서버는 다시 a.gtld서버스.net에게 example.com의 IP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알고 있나요? 모르죠 대신에 뭔 알아요? example.com의 name 서버가 a.ianna 이라는 것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해주면서 잘 모르는데 대신에 a.ianna 라는 name 서버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응답해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dns 서버는 a.ianna 에 접속해서 example.com의 IP가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에 적혀있잖아요 아! 93.184에요 라고 응답해주면 93.184라고 우리의 클라이언트한테 딱 알려주면서 이 과정이 끝나고 우리의 클라이언트는 93.184.216.34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라우토 13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해줍니다 첫 번째 등록 대행자와 두 번째 네임 서버를 임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라우토 53의 핵심 기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라우토 53을 이용하는 법을 살펴볼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한테는 도메인이 필요하고 그 도메인을 여러분이 장만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도메인을 갖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도메인을 AWS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살펴볼 겁니다 네